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토스트 원골, 장정훈 원스타일 원골입니다. 1대1 동점 지난 97년 5억 원을 받고 롯데에 입단한 포스트 시즌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역대 다승왕은 최종을 추구했습니다. 5회와 7회 한 장씩 지 보아라는 양 두산만 만나면 전력 이상의 힘을 내는 롯데는 최종 선수의 역대 다승왕이 없었는데, 박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. 그런데 그 두 선수가 기복이 항상 다섯 초고맞습니다. 자, 정루조 합사 끊었습니다. 체인지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직구를 가지고도 체인지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. 그래도 역시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